음료오 마사다 음료오 오오오옹 마지막에 왜 이렇게 가사 가사 너무 못해요 아주 열심히 하잖아 신경이, 신경이 너무 불러요. 오는 데만 알려주세요. 그렇게 안가오게, 봐봐. We could be yours.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진짜 맛질 났네요. 우리 처음 봤잖아. 이게 처음 들어갔을 때 원래 원곡에서는 처음부터 조금씩 달리려고 하는 낌새를 보이는데 이거는 약간 좀 어쿠스틱한 느낌도 있고 조금 잔잔한 분위기로 가는 곡이라 좀 더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많이 살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좀 파워풀하게 어? 나 진짜 뛰고 너무 하고 싶었어. 근데 좀 사랑스러운 곡은 좀 자제하는 거 같아. 빠질 거 같아가지고 약간 좋아하지 말라고 하셔서 위험한 사람이 맞춰. 나 좋아하면 다 치는 거 같아. 벌써 마음 아파. 좋아, 그렇게 하면 끝내줘요. 둘이 특별한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 올 한해도 정말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2023년도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고요. 우리 커버 들으면서 행복한 새해를 맞이해봐요. 여러분 산타는 없습니다. 주변에 우리의 동료들과 친구들이 있으니 더 좋은 선물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지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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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